다음 주에 계속... 네, 대한민국 신청봉사 화이팅 타임의 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김혁이 씨, 이갈비 진수영 진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빙상 강국이 됐습니다. 최고입니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대한민국 신청봉사 화이팅. 지금 못한 거죠? 이거 뭐죠, 이거? 스페이팅? 나 얼굴 마사지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 거둘지 누가 알았습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다들 어쩜 그렇게 꽃남이에요. 다들 진짜 대단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선전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도 그렇지만 정말 땀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달 입에 못 타고 선수들도 우리가 응원해야 돼요. 박수 한번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